안녕하세요 안세진 지금 보신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앱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뵙습니다. 우리 몇 번이죠 지금? 14번 뭉쳐들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깨걸이에서 여성이 들어서 이렇게 서서 여기서 여성이 지나가면 그대로 이렇게 뭉쳐서 둔다고 해서 뭉쳐서 둘리가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해볼까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들어주고 여기서 여성이 지나가면 이렇게 뭉쳐서 둡니다.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 뭉쳐서 놓은 부분은 앞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발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은 발은 거져먹지 마시고요. 앱에 들어오시면 제가 발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앱은 아마 두 달 있으면 개통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디자인하고 이게 다 들어가요. 앱이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스물여섯 개의 여자를 딱 놓은다는 것을 골라보면요. 오늘은 이 여자죠. 스물여섯 개. 딱 그 여자 방에 들어가면 요리를 해놨거든요. 여자가 반찬들은 대부분 18을 했어 인생을 살아보니깐 18이더라고요. 하하하하 근데 사실 18개가 되게 유명해요. 18개 중국무술이 18개 18개 마지막 동작이 18개 도망가기가 짱이더라고요. 하하하하 18개 시키기까지는 막 좋은데 싸워봐 쿵쿵 칼도 찌르고 있는데 마지막 18개의 기술은 스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성은 도망가가 하하하하 스승이 도망가가 짱이래요. 18개 지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지금 처음인데 이런 거 모르시죠. 난 많이 외웠는데 아 이것도 처음이네. 아 지금 의외네요. 이건 미리 안 했는데 알 줄 알고 아 18개가 도망가라. 도망가 아 도망가 하하하하 자 그래서 뭉쳐돌기는 한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뭉쳐돌기는 왜 필요하냐면 양손꼬개에서 양손꼬개 양손꼬개 양손꼬개에서 여기서 보세요. 여전히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뭉쳐돌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여전히 잡고 여전히 지나가면 이렇게 한 손으로 그래서 뭉쳐돌기는 지금 발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앱으로 다 해놔지 궁극적으로 다 해놔야 되잖아요. 영화도 보면 윗편 윗편 예본볼만 살짝 보여주잖아요. 또 보라고 윗편을 근데 이제 또 있어요. 뭉쳐돌기는 그 안설치니 터널 있죠. 아 또 있다 양손꼬개 뭉쳐돌기는 뭉쳐돌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만 가르쳐지 여기서 여전히 지나가면 도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전히 끝까지 이빨 땡겨 이빨 땡겨서 여기서 도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셨어요? 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손잡고 할게요. 요손잡고 뭉쳐돌는데 여전히 내 앞에 지금 지금 모델문이 제 가슴 가운데 통과하고 있죠. 이때 도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여전히 이빨 땡겨서 어깨가 여기까지 여기서 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도는 방법이 있고 사선으로 도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 남자 이건 남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뭉쳐돌기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이죠? 15번 15번 십박 이것도 십박도 많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방법만 발은 역시 앱에서 가르쳐 드리고요. 손통장만 보여줍니다. 여전을 지금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여성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1 둘 셋 넷 넷 넷 열 십박 되겠습니다.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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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겉지는 한글을 써야되는데 옆으로 붙는거에요 사이드 지금 우리 선생님 옆에서 있죠? 여기가 사이드가 같아요. 옆에서 사이드 그래서 여기서 돌리면서 옆에 쓰는거에요 사이드 그 일로 보내면 좋은데 보통 사람이 가면 놀고 있어요 부딪히는거에요 그래서 안쓰지면 7번발로 붙는거에요 사이드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왼손으로 사이드 왼손으로 이번에는 양손으로 돌려서 그 몇가지만 있을까요? 이 손으로 한번 했죠 이 손으로 한번 했죠 이것만 해도 또 손 놓고 됐잖아요 제가 사이드 건너가가지고 돌려야 손 놓고 됐잖아요 그죠? 그니까 몇가지 자 못쉬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드 하나만 해도 자 이해를 못하신 분에서 양손으로 해보고 있어요 사이드 양손으로 사이드 자 여기서 제가 옆에 사이드 자 옆에서 있죠? 자 이렇게 옆으로 가는거에요 사이드 양손 잡았죠? 양손 그래서 뒹교를 건너가고 또 7번발로 건너가고 또 7번발로 건너가고 자 여기서 사이드 사이드도 또 사이드로 들어가 있고 어깨가 있고 가마가 있어요 그니까는 안쓰지니 기술은 정말 원리만 아시면은 원리만 알면은 하늘에 떠있는 별보단도 많습니다 평생가도 못쓸거야 아마 저도 여기 있는거 평생가도 안쓰요 그냥 가르쳐주면 알지 네 그래서 그 옷가게 가면은 백화점가면 옷가점이 이렇게 많더라 옷이 진짜 그래도 다 인자가 있더라구 안팔일거 같다더니 저거 옷가게 얘기해서 보니까 옷이 진짜 수천 벌이 쫙 있어버려요 옷걸이에 그래도 다 인자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이 본인이 다 안 배워도 본인이 맘에 드는게 있다니까 주인이 있는 기술이 있어서 주인이 안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하실 분들은 제가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지점이라든지 분정 같은거 권하고 싶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찔찔 됐는데 60대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실 그래서 이거 괜찮아 이 직업 60 넘어서 학원 하나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하고 친절하게 해드리죠 같이 출장가서 학원도 불시켜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안세시니 브랜드가 참 참 어쩌거나 많이 날렸어요 족트로 나쁘든 그래서 분정하시면 손기술 배우로 많이 제가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안세시니 브랜드 똑같습니다 교재가 다 있어서 배우기 쉬워요 본인이 얼만큼 외우냐에 따라왔지 그래서 사이드 되게 중요합니다 사이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드를 느끼는 여기서 3번반이죠 사이드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사이드야 건너받고 이렇게 그치? 사이드 잡아서 딱 사이드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제가 뭉쳐돌기에서 아까 뺏긴 게 있다 지금 우리 여성 모델이 이렇게 잡았죠 뒤로 간다면 그때 또 뭉쳐돌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면 본인이 저처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자 17번 뭐죠? 허리만리기 허리만리기 허리만리기는 여기서 마주 본 상태에서 그냥 오는 거를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엄마가 깜짝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탁 미세가 이렇게 둔다 그러니까 세게 말고 항상 얘기하자 그게 많이 잡아야 돼 만약에 우리 이 선생님이 날씬했는데 요만한데 세게 얼굴이 또 부러졌을 거야 그치? 안 부러져요 또 이제 큰 여자를 안 넘어가야 돼 그래서 사귀때 쓰는 한 여자만 잡으면 안 돼 그게 뇌가 판단한다니까요 다는 순간이야 이 뇌가 딱 다는 순간에 야! 요거는 좀 세게 해 얘는 좀 살살해 우리 뇌가 그렇게 해 아이시장 얘기했대 우리 뇌는 자기도 죽을 때 5%밖에 못 썼대 아이시장은 지구가 나는 가장 훌륭한 천자인데 5% 나머지 90% 쓰지도 못했대 우리 마찬자지야 우리 뇌가 그렇게 위모하다니까 딱 다는 순간에 힘을 어떻게 주라는 게 나와 그래서 많이 잡아야 돼 그래서 허리만이기 허리만이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서 돌려야 되는지 붙여서 돌려서 잡아서 카트 치고 이렇게 다 카트의 장력이 지금 이 손으로 다 친 건데 이게 역시 많이 잡아야 된다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그런 거 다 조절해야 돼 언제 한가 다른 순간에 우리 뇌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프트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인간의 뇌를 따라갔을 때 이 순간 그 느낌 그래서 그거는 우리 몸으로 안 있어야 돼 많이 실천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여자를 3천명이 이하 잡으면 아직 춤춘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저 앞에 와서 춤췄다는 얘기 하시나요 3천명이하 잡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놀아야 돼 제가 3천명이상 잡으신 분이 저하고 춤췄다는 얘기입니다 허리말 허리말기는 여성의 몸이 그렇게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가지예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카트 치고 이렇게 지금 카트 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자의 키로수에 따라서 여자의 승률도 따라서 힘이 세게 들어갔냐 작게 들어갔냐의 맛이 너무 큰데 살짝 넘어 맛이 없잖아 너무 작은데도 세게 넘어 발뼈뼈뼈 팍 툭 어깨 빠지잖아 그런게 언제 나왔나 탁 닿는 순간 탁 탁 차는 순간 나아야 돼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 같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막 미분 적분 뭐 상대학생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많이 잡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뭐가 남았죠? 발 꼬아 돌기 이거는 안세진이 그 멋지게 도는 개똥이에서도 마음 멋지게 도는 개똥이 역시 발은 제가 앱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이렇게 한 말 하면은 공짜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주 공짜로 가르쳐줘요 공짜로 가르쳐주는 거는 정말 싼 거야 그래서 발 꼬아 돌기는 이렇게 멋지게 도는 개똥이 이해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볼 때 이제 남성이 도는 기술인데 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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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대로 발을 딱 꼬아서 돈다 이런 기술이 몇 가지 특수 기타로 제목이 뭐죠? 제목이? 엠 제목이 기타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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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도 되니깐 저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랑 연락해주시면 엊그저 될때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거 하나 하시면 괜찮아요. 운동도 되고 돈도 벌리고 또 남이 안가리키는 동작하니깐 사실 자부심이 있다고.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게 아니거든요. 자부심으로. 남이 못하는거 한다나. 얼마나 좋아요. 남이 못하는거 한다나. 전국에 제가 분점 지점 하라고 강력한거에요. 그냥 배우시면 되요. 제가 다 책을 좋아해 놨어. 진짜로.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책에서 해놓은게 아니고 거의 한 10몇년도부터 계속 교정공부에요. 이렇게 해도 교정보고 계속 교정 봤어요. 계속 계속 교정보요. 그래서 지금도 교정볼게 있겠지만 어쩌거나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자부해요. 그래서 사항이 한 50 넘어서 괜히 호텔집 차리고 편의점 해봐야 말짱 다 깨먹어요. 우리나라 호텔집 폐점률이 50%래. 커피점문점 폐점률이 50% 해먹으면 다 많은데 5년 안에. 저는 지금 20년 넘게 해먹고 있잖아. 어쩌거나 이것만. 차라리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옷만 건강하면. 그래서 저하고 계속 만나서 선생님들 모여서 연구하시고. 동네에서는 아마 유명한 댄스아웃이 계실거에요. 부수적으로 또 스포트댄스도 가르치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하는거 많이 하시길 바라요. 너무 개소리가 못해.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도 부족했나요? 괜찮았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더 자세한 것은 앱에서 뵙겠습니다. 앱에서. 앱에서. 자세하게. 오늘 이렇게 맛보기만.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별로 possíve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bun. 잠시 옆에 집은 해왔한wards. 네. phen aggressiv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